안녕하세요.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 코리아 반도체 사업부의 이근영 부장입니다. 이번 마우저와 인피니언이 함께하는 웨비나에서는 산업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엔지니어들이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모터 컨트롤 구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모터 어플리케이션에서 에너지 효율, 수명, 소음 및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BLGC 모터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에 맞춘 효율적인 BLGC 모터 컨트롤 구현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체 솔루션을 마련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맞추어 이번 웨비나에서는 최소한의 엔지니어링 리소스로 최단기간의 자체 모터 컨트롤을 구현할 수 있는 모션 컨트롤 엔진을 포함하여 종류별 모터 특성 및 시장 전망, BLGC 모터 적용 제품 동향, 모터 컨트롤을 위한 하드웨어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0월 22일, 마우저와 인피니언이 함께하는 웨비나에 꼭 참석하셔서 모터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시장 동향을 알아보고 이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솔루션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